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 겨울방학에 저의 커리큘럼 따르고자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커리큘럼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공부하자라는 식으로 대략적인 게임으로 치면 뭔가의 테크트리를 좀 짜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의 펭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펭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정말로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 입문 학습자부터 내가 수학에 대해서 최상위권 N수까지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따라야 될지 상황별로 조금 같이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당연하게도 우리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요. 겨울방학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겨울방학이라는 꽤나 긴 시간 동안 내가 선생님의 강의를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해서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 어떻게 꿰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첫 번째 고민하는 과정에서요.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자신의 위치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지? 라는 걸 조금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현역 고3 친구다. 그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동안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해왔을까? 그리고 등급을 어느 정도 맞았을까?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내가 공부가 좀 돼 있다, 안 돼 있다? 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N수생 친구들 또한 실제 수능 점수 또는 6월, 9월에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거 당연히 자기가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어? 내가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싶다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샘 커리큘럼으로 예를 들자면 기출 생각 제일 먼저 하는데 또는 커넥션을 먼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먼저 따라가다가 중간에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게 첫 번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겨울방학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당연하게도 일단 수학적으로 개념이겠죠. 그래서 개념에 조금 더 집중을 두고 우리가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있죠. 개념과 문제풀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개념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문제풀이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라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개념 강의라 하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문제풀이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 개념 공부에 조금 집중해달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각자 실력에 맞는 강좌와 교제를 선택해서 충분히 체화시키도록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거라는 거. 언제? 겨울방학 시작 때.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과목별로 밸런스 찾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공통과목 수학원 수학2 거기에 선택과목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N수생 친구들은 한 번 정도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야 그래 실제 우리가 시험 볼 때 공통과목 너무나도 중요해 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통과목에 일단 집중해야지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현역 고3 친구들. 우리 현역 고3 친구들이 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수도 대충 했으니까 야 그래 내가 아직 안 했던 선택과목을 겨울방학 때 빡세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겨울방학 때 공통과목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수학에서는 얘들아 선택과목 당연히 중요하죠. 그치만 공통과목에 대한 베이스가 제대로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선택과목만 집중해서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3월, 6월 가서요. 아 공통과목 나 너무나도 빵꾸가 많이 나있어 라고 생각해서 다시 공통과목 개념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 내가 2학년 때 만약에 내신 대비를 그냥 하기는 했지만 야 좀 대충한 것 같아. 뭔가 그냥 암기식으로만 공부한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능 개념 공부 다시 한번 꼭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로 공통과목 잘 돼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선택과목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알았죠? 그래서 각자에게 부족한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되 과목별로 전체적인 밸런스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목만 공부하느라 공통과목 공부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게다가 자기 자신의 공부 학습량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겨울방학 때요. 이게 겨울방학 때 꽤나 이제 많은 친구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 하나가 뭔가 개념 부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강의 수강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당연하게도 이해가 되겠지. 이해를 잘 시켜드릴 거니까. 그런데 그 이해됐다는 것을 착각해서요. 아 그냥 나 오늘 공부했다 하고 끝내시면 안 돼. 다시 강의를 듣는 것만이 내 공부가 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게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석했지. 그치만 그 이해한 설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습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아 방금 배웠던 기념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습 시간을 확보하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자. 다시. 겨울방학 때는 단순히 강의 듣는 거 중요는 해. 그치만 강의를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의 들은 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꼭꼭꼭꼭 가져가면서 공부해 주시길 추천드린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세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눠봤고요. 첫 번째 상황. 내가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그냥 정말로 처음 공부해요. 선생님. 제가요. 예비 고2인데요. 또는 예비 고3인데요. 진짜 예비 고2처럼 수원 수트로 공부를 안 했어요. 또는 선택 과목이 처음이에요. 또는 선생님. 제가 N수생인데 정말로 그동안 부끄럽게도 수학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라는 친구들 누구나. 또는요. 선생님.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처음처럼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내가 처음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선생님. 제가 뭔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가끔은 3점짜리 계산에서부터 막히고요. 뭔가 4점짜리도 뭔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뭔가 나다 싶으면 그냥 들어오시면 돼. 뭔가 난가? 아닌가? 긴가 민가 하면 너야. 알았지?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친구들은 우리 파운데이션 OT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의 특허를 짜드릴게. 첫 번째. 이런 친구들은요. 선생님 강의 중에 무조건 파운데이션과 킥오프로 시작해라.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킥오프. 파운데이션에서요. 정말로 기본적인 개념, 공식 전부 다 설명드리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공통과목 쭉 들으시면서 거기에 킥오프 함께 병행해 주세요. 파운데이션 안에서 선생님이 많은 문제를 풀어주게 하긴 했지만 스스로 복습하는 거 필요하다고. 스스로 복습을 뭐로 하자고? 킥오프요. 킥오프 안에서도 선생님의 필수 예제 그리고 대단한 마무리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 풀어드리니까 그리고 킥오프 안에도 워크북이 들어있어, 얘들아. 그래서 함께 공부한다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는 거. 그래서 파데와 킥오프를 함께 공부한다. 언제? 처음 공부할 때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과목 파데와 킥오프가 끝나면 이제 여기서 배웠던 것 중에서 틀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선택과목 파운데이션 빠르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가져가면 돼. 그래서 가끔 얘들아 선생님 파운데이션을 수원, 수투 선택과목을 함께 해야 되나요? 근데 얘들아 처음 공부할 때 세 과목을 함께 하려고 하면 한 과목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 선생님 추천은 두 과목 정도를 끌고 가는 걸 추천해. 그래서 수원, 수투 먼저 제대로 해줘. 알았지?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 과목 한 과목씩 끝내사는 거. 그래서 선생님 저는 두 과목도 조금 벅찬데요? 하면 한 과목 먼저 제대로 끝내. 그렇지만 두 과목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게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첫 번째 단계를 거치시고요. 선생님 제가 파데와 킥오프 다 끝났어요. 라는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알았지? 선생님 제가 처음 공부하는데 아이디어로 시작해도 되나요? 차근차근 하세요. 파데와 킥오프가 먼저야. 알았지? 정말로 내가 진짜로 처음 공부한다. 파데와 킥오프가 처음.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으로 넘어오자는 거. 알았지? 공통과목 아이디어가 끝나면 선택과목으로 입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여기서의 체크포인트. 대략적인 이제 안을 제시해드리면 우리 3월 정도까지는 얘들아 세 과목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끝내는 걸 조금은 목표로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파데와 킥오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복습하면서 끝내시면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까지 3월 정도까지는 끝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잡아주세요. 당연하게도 얘들아 목표라는 건 가장 이상적인 목표다 보니까 조금은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3월까지는 끝내겠다. 얘들아 이만이 즉슨 앞단원 이 부분에서 계속 시간 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진도는 나갈 수 있으셔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부분 하면서 이 부분까지 그래도 3월까지는 끝내겠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조금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는 조금 자진감이 생기는데요.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데 당연한 거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당연히 문제를 처음 보고 바로 풀어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조금은 간접 경험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야. 그리고 강의에서 들은 것들을 조금은 아, 저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걸 간접 경험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다른 문제들을 스스로 푸는 데 있어서 적용함으로써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 느린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 푸는 속도는 점점 점점 경험하면서 빨라질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 푸는 속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스스로 풀어야 돼. 그래서 강의를 듣고 스스로 푸는 시간 무조건 가져가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번 주에 문제를 쭉 풀었을 때 틀린 것들 있잖아. 틀린 것들 정도만 그냥 가볍게 다시 푸는 나를 잡아주는 것도 필요해. 이게 오답노트 관련한 얘기인데요. 선생님은 굳이 오답노트를 작성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답노트를 작성할 바야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 잡고 그냥 그 주에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것들만 그냥 빠르게 다시 한 번 풀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 선생님 틀렸던 것들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체크해놔. 체크해놓고 많이 체크된 거는 나중에 또다시 풀어야지 정도의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았죠? 그럼 마지막. 지금 이 시기예요. 막 1년 커리큘럼을 어떻게 조각한다 해가지고 막 힘 빼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그 시간에 공부하자, 얘들아. 이게 원래 항상 뭔가 게임 같은 것도 아이템 맞추고 내가 어떤 테크를 어떻게 탈까라는 걸 이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제 꽤나 재밌는 거 선생님도 이해는 해요. 그치만 겨울방학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어 그 시기에 공부 시작하자고. 알았지? 그래서 파데와 키고프 지금 당장 시작하자. 알았지? 그래서 파운데이션 또한 어차피 교재 오기 전에요. 첨부 파일로 전부 다 앞부분 들을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요. 꼭 듣고 공부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상황 2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아마도 이제 현역 고3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거나 또는 우리 N수행 친구들 중에서도 선생님 제가 뭔가 개념 공부는 한 것 같은데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뭔가 문제풀이가 따로 누는 수험생들이요. 우리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친구들은 아이디어 OT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글씨가 작은데 아이디어 OT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이 짜드리는 테크 첫 번째는 아이디어로 시작합시다.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공식, 기본적인 2, 3점짜리 계산 정도는 돼. 그런데 이러한 공식과 계산은 되지만 이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4점 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3점으로 나왔을 때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내가 문제 풀 때 스스로 시작을 못 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요. 개념과 문제풀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지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한 연결고리를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에서 제시해 드린다는 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시해 드리는지도 OT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다 싶으면 아이디어 들어오면 된다는 거. 아이디어 강의를 들으면서요. 아이디어 안에는 전체 자작문항으로 구성된 워크북이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에서 배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워크북으로 함께 병행해 주면 된다는 거. 이 또한 공통과목 위주로 먼저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수원, 수트 선택과목을 세 과목을 한 번에 가져가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통에 집중해서 먼저 공부해 주시고요. 공통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부분 빠르게 복습하면서 선택과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아이디어가 끝난 다음에 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기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무엇으로? 기출 생각집으로 하시면 된다. 기김김기. 뭐라고요?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 정말로 자신 있게 준비한 기출 생각집. 아이디어 이후에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클 것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얘들아 기출 생각집도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 풀어낼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 기출 생각집 안에 있는 킬러점프라고 이제 선생님이 각각의 문항에 조금 어렵게 등장했던 4점짜리. 우리 요즘 문제로 생각하면 22번 또는 선택과목 30번 정도로서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 풀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은 킬러점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내가 1회독을 할 때는 킬러점프 뺀 문제들만 싹 다 풀어줘. 그리고 두 번째 2회독 이상을 할 때 킬러점프 또한 함께 풀어주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함께 먼저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 기출 생각집을 가자는 거. 괜찮죠? 그럼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요. 첫 번째. 그래도 우리 3월까지는 얘들아 3과목 기출 생각집에 킬러점프 제외한 것들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 그치만 얘들아 좀 빡빡할 수도 있다. 그치만 이렇게 굳이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이디어 공부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그치만 진도는 계속 앞쪽으로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계속 앞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예를 들어서 수학원인데 수학원 아이디어에 뭔가 앞쪽에만 손때가 타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여기만 계속 디립다 문제를 계속 복습하면서 푸는 거야. 왜? 삼각함수 갔더니 털렸거든. 야, 나는 삼각함수 꼴 베기도 싫다. 사인함수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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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함수. 야, 각 변화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뒤로 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 다시 한번 지수로 복습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회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요. 앞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도를 쭉 나가면서 복습 열심히 하면서 따라오시고 당연하게도 맨 처음 공부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무조건 완벽히 다 내 것으로 만들면서 다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중간중간에 까먹는 거 있을 수 있지. 괜찮아. 왜? 뒤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뒤쪽 커리큘럼에서도 계속 반복을 해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뭔가 앞부분 개념이 휘발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계속 앞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공부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해설이나 강의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요. 혼잡을 때 접근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은요. 혼자서 문제 푸는 연습 내가 방금 배운 것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저희 강의를 보면 제가 아이디어나 기출 생각집 문제 풀 때 그냥 문제 풀고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 문제 잘 풀지? 하고 끝내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해볼까? 라는 식으로 하나의 단계, 단계, 단계 생각들을 한글로 제시를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받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김기현이 여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고 어떤 생각을 했지? 라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그 고민들을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들아 만약에 내가 부분 부분 어떤 단원별로요. 조금은 개념 빵꾸가 보인다면 파운데이션이나 킥오프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다 하는 개념 또는 문제풀이 유형별 연습을 조금 메우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함수 부분은 야,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부분 위주로 파운데이션이나 킥오프를 같이 한번 수강하면서 공부하시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 함께하면 너무나도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얘들아 기출 생각집 세 과목을 다 끝내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싶다면 기출 생각집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은요. 한 절반 정도 끝내겠다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기출 생각집 당연하기도 3월까지 끝내면 너무나도 좋게 하지만 너무 빡질 것 같다 싶으면 3, 4월 정도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기출 생각집 선택 과목은 어차피 6월 평가원이 딱 절반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6월 평가원 범위에 맞춰서 상반기에 공부하시면 그거 큰일 난다. 6월 평가원 끝나고 그럼 뒷부분 공부할까? 아니, 또 앞으로 돌아가게 될걸?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무조건 끝까지 다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 알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요. 최상위권 N수요. 우리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수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 상황 1, 상황 2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요. 수학은 진짜 잘 봤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 때문에 다시 공부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수학 계속 잘 봐왔는데 수능 날에요. 정말로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조금 미끄러졌어요. 정말로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기는 한데 내가 정말로 실력적으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와서 나름 그래도 개념 부분 다 돼있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또한 얘들아 수학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 나름 실력이 완성됐어. 근데 그거 작년 일 아니야? 앞으로 올해 수능 다시 봐야지. 올해 수능 볼 때도 우리가 그 실력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력.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최후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시려면 끝까지 계속 공부는 꾸준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수학으로는 기출 생각집으로 출발하는 거 추천드려요. 선생님 제가 기출 거의 진짜로 너무나도 많이 봐가지고 암기하고 있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겸손하게 공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출 생각집이 우리 평가원 교육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 선별해놓은 문제다 보니까 다시 선별했다고 해서 문제양이 적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 정말로 꽤나 많은 양으로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 내가 만약에 기출 많이 풀었어. 그럼 빠르게 풀어내면 돼. 그러니까 빠르게 풀어내면서 답이 맞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 과정, 과정에서 야, 내가 이 문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답이 안 나와? 또는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 무조건 있을 거라고. 그 부분들을 기출 생각집으로 찾아내시면 되겠다. 알았죠? 그리고 그 기출 생각집을 풀어내면서 어? 내가 만약에 이쪽 단원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이쪽 부분이 조금 나한테 힘든데? 라는 부분들 위주로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수강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기출 생각집 문제 안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들 전부 다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 아이디어로 공부해주시면 될 거고요. 기출 생각집이 빠르게 끝났다 싶으면 이제 여러 가지 N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조금은 생소한 엔제 풀고 싶다 싶다면 커넥션 아카이브로 시작하시면 돼요. 커넥션 아카이브 1월 달에 전부 다 시작되는 저의 커리큘럼. 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뉴 커넥션으로 해서 뉴 커넥션 2024 커넥션이 전부 다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의 커리큘럼 그리고 대략적인 일정은 커리큘럼 영상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 커넥션 아카이브 그리고 2024 커넥션 쭉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6월 달에 더블 커넥션으로 우리 빡셀 수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 전부 다 대비하니까요.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크 포인트 얘들아, 겨울이 꼭 해줘야 할 것 중 하나는 적절한 휴식 얘들아, 이거는 좀 이제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얘들아, 휴식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야, 그래 김기현이 쉬래?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말이 안 되지. 얘들아, 적절한 휴식이라는 건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빡세게 내가 계획한 대로 공부한 이후에 하루 정도는 쉬셔도 괜찮다라는 거야. 또는요, 내가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했어. 솔직히 겨울방학 12월,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쉬어도 괜찮다 생각해요. 왜? 2024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정말로 빡세게 공부할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2024학년도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스퍼트를 내기 위한 휴식이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을 가져가면서 공부해 주시고요. 필요한 개념, 그리고 기출, 문제풀이 순서를 건너뛰지 맙시다. 이게 이제 많은 N수생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 하나인데 개념과 기출이 됐다고 착각해서요. 야, 그래 시중에는 모든 엔지 싹 다 풀어야지. 그리고 2월, 3월부터 예전에 나왔던 파이널 모의고사 그냥 싹 다 풀면은 점수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구요. 실제로 개념과 기출, 내가 빵꾸난 부분이 어디인지를 너희는 아직 스스로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네 라는 걸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빠르게 이 과정을 한 이후에 엔제로 넘어가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개념과 기출을 마무리하면 다양한 콘텐츠예요. 그냥 시중에는 모든 엔제, 그리고 모든 문제들 EBS 문제 포함해서 싹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해 주시면 정말로 성공적인 수험생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결혁방학에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하게도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실제로 각자가 어떤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김기현이라는 사람과 함께 공부해 보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지금 당장 시작하자. 알았지? 지금 당장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1년 동안 쭉 열심히 잘 따라오신다면 정말로 최고점 얻을 수 있게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깐요. 믿고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 캐스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 영상, 다른 캐스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